KBS E라디오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요즘 원화가치도 추락하고 있지만 중국 위화나 그리고 일본 엔화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아시아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경고음 나오고 있습니다 위환화와 엔화의 추락 금리보다 환율이 더 큰 위험이 돼버린 아시아 상황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공식 질문요정 경제쇼 플러스에 오윤혜 씨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요즘 단식하고 계시다면서요 왜 자꾸 소문 퍼뜨리고 그래요 안 빠지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시작했습니다 제가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최 교수님 원화가치가 요즘 뭐 떨어져서 이것도 심각하지만은 중국 위화나 그리고 일본 엔화 여기도 지금 만만치 않죠 네 어느 정도나 추락하는 겁니까 왜 추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요인은요 그 환율이라는 것은 제가 뭐 수요일날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동화의 대외적인 가치란 말이에요 돈 가치예요 돈 가치요 돈 가치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대로 예를 들면 달러 가치가 원화의 상대적인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 달러의 가격은 결국 달러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결국 뭐냐면 달러 수요 공급을 결정하는 것은 달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 들어오게 되면 달러가 떨어질 거고요 공급이 많이 되는 거니까 달러가 나가면 달러가 가치가 달러가 귀해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달러의 공급을 영향 미치는 요인 수요에 미치는 요인이 있겠죠 달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본다면요 돈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쫓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돈 냄새 맡고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물이 높은 데서 낮이 내려가 흘듯이요 금리 차이 같은 경우들 수익률 차이 같은 게 결국은 돈의 이동을 만들어내죠 그게 금융적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또 돈이 뭐에 따라 움직이냐면 무역 거래에 따라서 이동하잖아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면 달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달러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공급되어지느냐를 결정하는 요인들인데 그러면 일본과 중국도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면요 일본과 중국이 일본은 금리를 안 올리는 나라입니다 못 올리는 나라입니다 못 올리는 나라입니다 올리고 싶은데 중국은요 금리를 내리고 있죠 지금요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 비견되어지는 미국은 꽁충꽁충 올리고요 심지어 영국 파운더도 엄청 떨어졌는데 영국조차도 한 2.2호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올렸는데도 지금 파운더로 떨어지고 있는 건데 미국이 그러니까 한 3.2호까지 올렸잖아요 지금 연말까지 그러니까 한 1% 더 올릴 거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4.5%까지 올린 거라고 그러니까 최고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일본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2016년 2월 달에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내렸습니다 아마 일반인들은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 2016년 2월 달에 마이너스 0.1%로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면 돈을 맡기면 돈을 더 내야 되나? 돈을 덜 해소하는 거죠 10만 원 맡기는 그러니까 천만 원을 맡기게 되면 천만 원을 맡기면 999만 원을 나중에 찾아가는 거죠 어머나 맡기면 손해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다 맡기지 말고 쓰라 이거죠 잠깐만 이렇게 디플레이션 때문에 생기고 그러니까 금고사야 하네 거기다가 뭐냐면 장기금리까지 그해 7월 달에는 2010년 7월 달에는 장기금리의 기준이 되는 걸 흔히 10년물 국채금리를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그게 기업의 설비투자에 영향이 미치는 게 10년물 채권금리 소위 말해서 설비투자는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거니까요 10년 정도 뒤 기업이 투자만큼 뽑아낼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는 0%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목표금리를 제시를 해요 0%로 일본이요? 네 일본이 일본은 그런 관리를 하나 보죠 그러니까 시장금리를 그렇죠 시장금리까지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참 희한한 나라 그걸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가 아니죠 그렇네요 자기들이 가격을 그러니까 동산주의인데 완전히 그래가지고 0%로 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기업들한테도 더 투자를 늘리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금융비용을 없애주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돈을 막 쓰게 하겠다는 거지 아닙니까 가게 섞고 기업 섞고 그러니까 투자하고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는데 이 장기금리만을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작년부터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채권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고파일로 해서 결정되어지는데 이거를 일본은행이 아무리 큰 손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고정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채권금리가 채권수익률이 올라가고 앉았으니까 일본 국채가 인기가 없어지니까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0에서 0.25%로 좀 약간 유연하게 관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까지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0.25% 이내를 포기를 못하겠다 금리 자기들은 올릴 생각 없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면 시장에서 볼 때는 시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상품들이 자산들이 인기가 없는 거죠 수익이 없는 상품들인데 그러니까 일본 상품 던지는 거죠 그럼 일본의 화폐가치도 그만큼 떨어지는 거고 인기가 없어지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투자자들이 떠날 게 아닙니까 일본 상품 던지고 버리고 일본인들조차도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자기들 돈가치가 떨어지니까요 달러가 나가고 그러니까 엔화가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엔화가치도 그러니까 사실 연초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조차도요 120원 5엔 정도분이 전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145엔이 지금 막으려고 145엔은 마지노선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145엔 뚫리게 되면 150엔도 뚫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수준이냐면요 정확하게 89년도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요 지금 엔화가치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의미를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로 이게 돌아감으로써요 일본이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30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하고 화폐 가치가 드디어 일체화됐다 그동안에는요 실물 경제는 잃어버린 30년 90대 초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는데 화폐 가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전히 강세를 뛰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명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이라는? 네 명성 적어도 준치?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파운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영국은 19세기의 대형제국이었잖아요 그렇죠 20세기 초까지요 2000세기 이전까지요 그런데 파운드가 여전히 지금도 기초통화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과거의 영광을 계속해서 지금 누려왔던 거예요 누려왔던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일주일의 국가의 브랜드 가치인 겁니다 상당히 화폐 가치는 오래 가요 그래서 일본 엔화도 경제는 실물 경제는 그러니까 30년 동안 정치하고 있는데 엔화는 여전히 뭐냐면 후광을 누렸던 거죠 80년대 후광을 80년대 후광을 누려왔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드디어 동기화됐다 그렇죠 꺾이기 됐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요 일본의 달러 기준으로 일본의 GDP가 지난해 GDP를 한산해 보면요 3조 5천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80대 말이라고 해요 80대 말 실제로 일본인들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에나루는 에나루는 그러니까 거의 정체되고 있는데 정체되고 있는데 달러 기준으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수입하는 것도 많잖아요 소득을 가지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원화만 가지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만 소비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도 가기도 하고 아니면 대해에서 석유 같은 걸 수입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수입할 때 적용되는 건 결국 환율이잖아요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나라 돈 가지고 그만큼 덜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드는 거죠 거기다 뭐냐면 수입 물가도 올라갈 게 아닙니까 수입 물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라도 부담을 작용할 거고 그러면 실질적인 소득도 또 줄어들 게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 다 들고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살기 힘들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 말 잘 들어 그렇죠 진짜요? 듣기만 해 저는 얘기만 들어도 답답하지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게 일본의 어떻게 되는 건 국민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협조적이고 순응적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엔화가 떨어졌다 지금 추락했다 엔화가 떨어진 게 이게 저는 심상치 않은 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실물 경제하고 일체화가 된 거잖아요 드디어 드디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화폐가치가 너무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요 그러니까 올해 제일 많이 떨어진 통화예요 엔화가 연초 대비 한 25% 떨어졌으니까 엄청 떨어진 거죠 사실 외환위기를 얘기할 때요 외환위기를 우리는 그러니까 국가 파산 부도 이렇게들 가고 있지만 금융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환율 변동이 그러니까 10% 이상 나도 외환위기라고 조짐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외환위기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그 나라의 경제가 흔들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화폐가치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흔들리기 때문에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폭락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가 그러니까 경제기반이 그러니까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25%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네요 오늘 기축통화로 물려드는 엔화가 일본은 더군다나 외환 보유액이 외환 보유액이 1조 2천억 달러 정도 엄청 많잖아요 많은 나라라고 그래서 그거 갖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일본은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본도 대외 금융 부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 예국인들이 일본에 투자하는 게 있잖아요 외국인들도 당연히 일본 국채도 살 테고 투자하는데 국채만 국채에 투자한 규모가요 예국인이 국채 정부가 바라는 국채요 이거를 달러로 환산했을 때 그게 지금 외환 보유액하고 거의 같아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얘기 결국은 뭐냐면 예국인들이 국채를 일시에 팔고 빠져나갔을 때는 메꿀 수 있는 돈이 거의 바닥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죠 위험하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외환 보유액은 절대 얘기 중요한 게 아니라 GDP 대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중국 같은 경우도 외환 보유액은 3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국도 그러니까 우리가 GDP는 17조 달러가 넘는다고요 GDP 대비로 보게 되면 20%도 안 되는 거예요 중국도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GDP 대비 100% 이렇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달러가 해서 이렇게 안정적인 걸 구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예요 우리나라는 한 24% 정도 됩니다 많지 않네 그래서 우리는 절대까지 4600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경제 규모가 크면요 외국인들 투자하는 규모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비례해서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국가 부채가 워낙 넘사벽으로 높아서 이것 때문에 금리도 못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래도 일본은 걱정 없다고 하는 게 달러 표시 그러니까 외국의 국채를 외국에서 다 산 게 아니고 일본 내에서 일본인들이 다 일본 은행들하고 내국인들이 다 사서 그거 걱정 없다 이해를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그동안에 떠도는 얘기였었죠 아 떠도는 얘기예요 그거? 떠도는 얘기였었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예국인들의 투자 규모가 조금씩 계속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올라가서 지금은 그러니까 한 15% 정도까지 올라간 거야 많이 올라간 거야 지금 무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규모를 환산해 보니까 외환 보유의 규모 정도도 되라 이거예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이런 거는 그러니까 최근 통계니까 일반 사람들은 접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런데 과거 알려진 얘기를 가지고 지금도 그러니까 얘기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럼 위아나는 왜 떨어졌습니까? 위아나는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다들 올리고 있는데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은 지금 부동산 문제도 있고 경기도 지금 안 좋고 그러니까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고 앉아있다고 지금 거꾸로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이야말로 부동산 경기 식으면 나라가 절단날 상태거든 지금 일본도 아니 중국은 기업자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기업자도 많고 부실화된 기업자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지금 올리게 되게 되면 부실 덩어리들이 지금 수면 위로 다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요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그리고 금리를 지금 거꾸로 세 차량을 내렸어요 오히려 올리는 상황 속에서 거꾸로 반대로 정반대로 그러니까 유한화 유한화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유일이 아니 최 교수님 지난주 이제 지난 목요일 때 방송 때도 제가 좀 궁금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앤화 가치가 이렇게 막 폭락하니까 우리보다 더 폭락하니까 이걸 지금 방어하기 위해서 어쨌든 외환 보유고를 지금 풀기 시작했잖아요 24년 만에 이제 직접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원래는 금리를 좀 미리 올리면 되는데 금리를 올리지를 못하니까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니까 그 방법 외환 보유고를 지금 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야생의 하이에나도 쌩쌩한 힘센 짐승은 공격 못하거든요 상처 입은 짐승 먼저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자꾸 쳐다보는 국제 해치펀드들 해치펀드 하니까 뭔가 좀 그럴듯한데 투기 자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탈적 얘네들이 봤을 때 일본이 저거 외통수에 몰렸네 적이 공격하면은 우리가 큰 돈 벌 수 있겠네 이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당분간은 투기꾼들이 저는 이길 거라고 봐요 지금 외환 보유에 동원해가지고 시장 개입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 순간 시간 벌기로 끝나요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가고 오르고 앉아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일본도요 외환 보유고 털은 건 실탄만 자꾸 낭비하는 거지 그리고 뭐냐면은 그게 투자자들한테 어떤 사인을 주냐면요 쟤네들 뭔가 불안하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쟤네들 조금만 더 공격하면 우리가 호란한 복경 먹을 수 있네 시장에다 못 맡긴다는 걸 본다는 얘기는 그래서 대개 보게 되면은 일반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투기꾼들한테 져요 한국들은 항상 지국을 했습니다 외환시장 개입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일본이 135엔 때요 하여간 고비고비마다 일본에 마지노선이 있어요 125엔이 그 팬데믹 이전에는 125엔을 그러니까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정한 선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 구로다 라인이라고 그래요 일본은행 총재가 구로다잖아요 구로다인데 구로다가 2013년 아베 정권에서 일본은행 총재에 취임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대규모 양적안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주식까지도 매입하고 채권도 매입하면서 대규모로 매입을 한다고요 엄청나게 돈 풀었죠 돈 풀리면서 그러니까 엔화가치가 이렇게 쫙 떨어지죠 엔화가치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일부러 돈을 막 찍어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냐면은 한 125엔 근처까지 쫙 이렇게 엔화가치 떨어뜨립니다 그때 이제 구로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125엔 이상으로 저기 엔화가치가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발언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로다 마지노선이라고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125엔을 돌파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요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은 올해 이제 그게 이제 가볍게 이제 넘어가지고 봄에 넘어가지고 돌파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의 소위 대장성 출신의 우리나라에 종종 소개되는 하나의 관료 출신 지금 대학교 어느 가서 교수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하는 건 뭐냐면 이제 135엔선을 또 이제 얘기를 해요 135엔선을 하게 되면은 한국하고 1인당 GDP가 역전된다 이거예요 너무 넘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135엔선을 이제 너무 넘기면 안 된다 이제 금리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135엔선이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의 말에서 125, 130, 130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숫자의 저거란 말이에요 심리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뚫렸다고 어쨌든 말이에요 지금까지요 140도 뚫려고 지금 145를 지금 가지고 승객일을 계속해서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이것도 뚫릴 거라고 봐요 뚫릴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지금 이거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니네들 그러니까 애나 같이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금리를 저기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엉뚱한 짓 하고 앉아있다 허공에도 삽질하고 앉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뢰를 잃은 거예요 신뢰를요 일본이요? 네 신뢰를 잃다 보니까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환율을 이제 걱정을 하고 앉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환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작용이요 부작용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드디어 이제 동조화가 됐는데 실물경제하고 화폐가치가 동조화가 됐는데 이제부터는 과거는 그러니까 애나가치의 강세로 혜택을 봤다면 30년을 버텼다면 앞으로는 애나가치 때문에 애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짐이 될 거다 이 약세 애나가 소위 말해서 이제 후진 국가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신흥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 경제에 부담을 작용할 거다 일본이 심지어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 25%나 올라갔는데도 무역이 계속 수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무역 수지가 적자가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뭐냐면 0.2%까지 안 올랐어요 7월 딱까지 누적적인 수출액이요 우리나라는 한 14% 올라갔습니다 누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본이 가장 많이 통화가치가 화폐가치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전통적으로 대개 보면 수출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엔저를 한 이유도 그거였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수출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니까요 그런데 거의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비교해서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요 과거에 그러니까 아벤노믹스 할 때 영국의 파이낸시 타임에서 그러니까 아주 빈정되면서 출범할 때 아벤노믹스를 가지고 이건 실패한다고 그렇게 했던 얘기 있었어요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지금 경제 문제는 에나 강세가 에나 가치가 너무 강해가지고가 아니다 일본의 제품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혁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기사에 보게 되면요 삼성의 갤럭시폰하고 소니의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소니의 스마트폰이 소비자들한테 외면받는 이유가 삼성 갤럭시폰보다 비싸서 예면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쉽게 와닿죠 와닿네 와닿 그럼 그것 때문인데 엉뚱하게 그러니까는 에나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떨어뜨리면 소니의 스마트폰이 갑자기 잘 팔리냐 이거예요 가격 경 가성비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선진국가의 제품이잖아요 선진국가는 가격까지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렴한 가격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판정이 났던 거예요 지금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지금은 오히려 더 그러니까 수입액은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내수가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환율이 어쨌든 간에 에나 가치가 폭락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움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수출이라도 증가해야 되나 수출도 안 증가하고 앉아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더 부담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올려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금리 올리는 순간에 지금 재정 폭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재정 폭탄이요 재정 폭탄이니까 금리 올림 기준금리를 올리면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못 올리는 거죠 그렇죠 세금 걷어봤자 다 이자 갚는데 다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동안에 견뎠던 게 계속 국가 부채가 올라가면서 견뎠던 이유가 금리가 바닥을 치니까는 바닥으로 내려가니까는 이자 부담이 GDP에 비해서는 떨어진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누가 갖고 앉아있냐면 일본 중앙은행하고 일본의 시중은행들하고 그다음에 보험회사들을 이렇게 주로 갖고 있어요 대부분을요 아까 외국인들도 요즘은 좀 늘어났는데 그렇죠 늘어났는데 국내에서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들의 자산 손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산 손실이요 자산 갖고 있는 자산 그렇죠 가치가 손실이 생길 수 있죠 국채가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그동안에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는 애나의 힘을 믿고서는 제로금리를 계속해서 하고 버텨왔던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뭐냐면 환율이 폭등을 하면서 그게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 과거의 영광을 다 써먹은 거야 우리가 이제 부자 3대 망해도 모르니까 뭐 저 한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3대까지는 간다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게 다 이제 고갈된 거야 일종의 애나의 그 과거의 영광이 일본 경제의 그 영광이 그러면은 이게 참 우리가 뭐 일본 걱정할 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 교수님 표현에 따르면은 일본이 저렇게 외통소에 들어가서 앉았으니 어떻게 일본 정부가 그럼 이걸 뚫고 나갈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완전히 망할 계속 가난해지는 거로 그냥 가능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제가 그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요 제가 이제 세계 경제는 경제사 세계 경제 가르치면서 한 10한 했을 때 한 10한 2, 3년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때 일본 경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일본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길 뿐이 없다 하나 길은 뭐냐면은 제2의 메이주의신 같은 근본적으로 사회판을 그러니까 다시 바꾸든지 아니면은 일본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90년대 10년간 장기부랑 겪고 나서요 장기부랑 겪을 때 왜 장기부랑 겪으면서 어떤 짓을 했냐면요 일본의 기업이 그러니까 일본도 기업도 한국 기업들처럼 부동산을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이 폭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빚 내서 썼단 말이에요 담보 자산이 부실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정부가 은행들한테 돈 계속 빌려주라고 해가지고 망하게 안 하고 이걸 좀 시간 지나면은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본 기업 망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돈 퍼부어가지고 생명을 유연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리도 거의 바닷가에 다 내리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좀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체질 개선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좀비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좀비 기업이 증가하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좀비 기업은 말 그대로 수익을 많이 못 내는 기업들이니까 수익을 못 내도 버틸 수가 있으니까 금융지원이 계속 있으니까 그러면서 성장률도 끌어내린 거고요 그게 잃어버린 10년을 만들었던 요인이에요 그걸 보고서는 뒤늦게 10년 지나고 나서 일본이 소위 말해서 산업 재편을 추진합니다 산업 구조 조정하고 두 가지로 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조 조정하겠다 성장성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을 정리하겠다 통폐합이 막 일어나죠 2000년대에요 엄청나게 조선업도 통폐합하고 통폐합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일본에요 그런데 이 통폐합이라는 것은 수익성이 없는 기업들을 줄이고 성장성이 없는 기업들을 없애버리는 것은 우리 아까 지금 단시간 다녔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저기 수입원에서 몸을 좀 빼려면 그러니까 좀 식단도 조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운동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식단을 조절하게 되면 좀 어쨌든 빠지긴 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식단만 조절을 해가지고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식단만 조절하면 몸은 빠지는데 빠지는데 대신 힘이 없잖아요 힘이 또 요요도 바로 힘이 없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요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바꿔가지고 체력을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러니까 이걸 부실기업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냐면 또 한 가지 축을 삼은 게 뭐냐면 새로운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일본이 제조업 강국이었는데 좀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제조업의 한계가 보이니까 새로운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게 창조산업 육성을 들고 나옵니다 이걸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따라 상상한 거예요 많이 들어봤네요 98년도에 일본에서 이걸 기출을 내걸었었어요 98년도에 일본이 제일 먼저 영국과 더불어서 창조산업을 제일 먼저 떠드는 나라인데 창조산업을 딱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창조산업의 육성의 결과가 2014년에 아베 정권에서 정부 보고서가 나와요 99년부터 2012년까지 결과가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주 끔찍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를 가지고 나오는데 창조산업과 관련된 사업체 숫자 숫자하고 그다음에 창조산업과 관련된 고용된 고용원 수 그리고 매출액 이런 것인데 이게 전부 다 폭락을 한 거예요 왜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패한 거죠 일본이 산업정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 산업정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왜 실패했느냐 뚜껑 열어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 있냐면요 2007년도에 금융위기 직전에 뉴스티크 미국에서 나오는 잡지 있잖아요 뉴스티크에서요 거기 한 번 특집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뭐가 나오냐면 애플이 일본 기업이 아닌 이유 그런 게 있었어요 제목이 있었어 기억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일본에서는 애플 같은 기업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 나올 수가 없다 이걸 이제 그렇게 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일본이 창조산업을 육성하는데 창조산업의 대명사가 그 당시 애플이었잖아요 애플 같은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애플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창조적이지 않은 나라다 이렇게 했는데 창조산업은 말 그대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건데 일본은 그러니까 제조업을 육성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정부하고 은행하고 기업이 한 번 그래서 정부는 기업이 필요한 돈을 자금과 자금을 밀어주고 기업은 그 값싸게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가서 혁신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산업은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산업하고 제조업의 차이를 알고서는 산업정책을 거기에 맞는 산업정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다 그냥 똑같아요 해결적인 그러니까 산업정책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창조산업이 육성된 거냐고 오히려 더 일본의 문화라는 게 또 있잖아요 굉장히 소위 말해서 매뉴얼 사회라든가 일기의 여성에 대한 굉장히 차별 이런 게 있잖아요 가부장적인 이런 것들이 거기다 교육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교육 그대로 배웠지만 그냥 거의 우리가 암기 이런 거 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도 그런 소위 환경을 하나도 안 바꾸고 안 바꾸고 그러니까 창조산업 육성을 하려고 했으니 창조산업이 육성이 됐겠냐 이거예요 처참하게 실패하고 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을 한 다음에 진단을 한 다음에 아내가 한 얘기 있습니다 대학과 교육을 혁명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대기는 잘 안 되거든요 교육혁명의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우리나라도 하고 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워낙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가 얽혀 있고 누적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새로운 사람 못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대부터는 양정하라도 시작하고 돈 풀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연명을 한 거구나 그러면서 과거에 그 브랜드 체력은 약화되버리고 단식만 한 거네 단식만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해서 유나 씨 예민합니다 예민합니다 단식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아 그래요? 질문이 너무 많은데 저는 정말 수준 낮은 질문 딱 하나만 해도 됩니까? 금리를 올리면 국채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큰일 났네요 국채 이자는 어디에 갚는 겁니까? 일본이? 일본 중앙은행 같은 데에 갚는 겁니까? 채권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 일본 기업? 아니 저기 저 본인이 채권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체가 됐던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던 누가 발행했던 거냐 채권이라는 게 발행하면 채권에 그러니까는 이자 하나도 안 주다 그러면 투자 안 할 게 아닙니까? 그냥 이자 받은 걸로 퉁치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국가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나중에 벌어서 죽게 이러면서 괜찮다 괜찮아 채권은 돈을 빌리고 돈을 빌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증설 써준 거란 말이에요 약속 증설을 근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퉁쳐야지 5년 후에 죽게 하고 좀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환율이 막 오르는데 일부에서 이런 얘기잖아요 과거에 외환위기 때는 근무하기도 했던 국민인데 요즘은 달러 사재기를 해가지고 환율을 더 폭등시킨다고 했다가 어떤 사람이 전직 어떤 공직자가 그런 얘기했다가 두드러겨 맞았잖아요 두드러겨 맞은 이유가 얘 그래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니네 그때 근무 오게 해줘가지고 니네끼리만 다 저기 저 먹고 국민들한테 고통만 전갈시키지 않았냐 이런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나라 환율 관리하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갖고 있는 딸러 좀 내놔라 이러잖아요 근데 기업들 내놓겠어요? 안 내놔요? 안 내놓죠? 개인도 그러니까 너 딸러 갖고 있는 거 좀 내놔라 그럼 내놓겠냐고요 있으면 내놓지 난 유녀시가 기업하면 참 좋을 텐데 어려울 때는 같이 좀 비 좀 맞으면 좋은데 퉁치고 그렇게 되려면 있잖아요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되는 거야 다 같이 근데 우리 외환위기 때 많은 국민들은 뭐냐면 고통은 국민한테 다 전가하고 그렇죠 나빴죠 재벌들은 그러니까 다 여전히 계속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남아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소리에 매앞에서 싸대기 올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알겠습니다 일본의 문제 참 심각합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남 걱정할 때는 아니지만 나는 지금 약간 위하는 솔직이 되네 그래도 근데 일본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이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간단하게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는 아베 같은 극우 정치 세력이 집권하게 된 것도 되게 극우가 집권할 때는요 이탈리아의 지금 극우 집단이 집권한 이유도 왜 그런 겁니까? 거기 경제가 엉망이거든요 어려워서? 엉망이야 엉망이 되게 되면 포퓰리즘이 막 나오고 국민들은 그러니까 정치인들 불신이 심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집단이 등장을 한다고요 아베 국우 집단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베 집단에서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돈 풀어서 해결했는데 돈 풀어도 해결이 안 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한반도의 긴장을 이용을 해서 탈출을 좀 만들어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베 정권이 됐다는 게 그 얘기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는 일본이 현대사 속에서 부흥하는 데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일본이 살 길은 한반도에서 전쟁 터지는 만이 일본이 살 수 있다 진짜요? 걔네들은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 문제를 자기들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쉽게 옆의 나라한테 피해를 줘서 해결하려고 하는 집단이 있다 이거죠 그런 집단이 어쨌든 일본 얘기는 일본 중국 얘기는 오늘 거기서만 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홍사원의 경제적 플러스 듣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환영합니다 총상금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매주 이 시간 KBS 1라디오 특별기획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 스타 K 앞으로 보내주신 자신만의 특별한 경제 스토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고 계시는데 오늘 어떤 의미 있는 사연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윤혜 씨 먼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실패의 다른 이름은 배움이다라는 제목으로 온 강정현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서른 살 때 누나는 제게 매연과 함께 식당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작은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고 있던 저는 20년 넘게 백반집을 운영했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배달 도시락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목표가 30개였던 도시락은 오픈 2주 만에 50개를 넘기고 한 달이 됐을 땐 110개가 팔렸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찾아오자 사람들은 따뜻한 밥과 국 대신 시원한 면 요리를 찾았고 미리 사둔 재료가 상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가뭄으로 채소 가격이 오르고 기다렸다는 듯이 고기값도 오르자 가게 운영이 더 힘들어졌죠 한 달 마진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달도 있었습니다 한계를 느낀 매영이 먼저 가게에서 손을 떼고 조 혼자 힘으로 장사를 이어가 보려 했지만 우리 도시락보다 1,500원이나 저렴한 경쟁업체가 생기면서 결국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이후 육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공장에 취업해 고기를 다루는 일을 배웠는데요 매일 무거운 돼지를 어깨에 이고 나르며 일을 하다 보니 2년 만에 무릎에 물이 차고 반연골판이 찢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둔 뒤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몇 달을 술과 담배로 시간을 보냈고 폐질환과 심장질환 등의 건강 악화로 1년의 회복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건강 관리와 체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낀 저는 제주 올레길을 걷기로 계획했고 관련 홈페이지에서 우연히 내 식당 창업 프로젝트라는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유명 셰프님들과 멘토님에게 3개월간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뒤 제주 청년몰에서 라이스페이퍼를 활용한 돈가스 메뉴로 가게를 열었습니다 계약기간인 2년 동안 많은 경험을 쌓았고 지금은 본가인 청주로 올라와 어머니와 함께 삼겹살 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를 통해서 저는 저를 다시 돌아보고 실패도 좋은 교과서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교훈을 바탕으로 저는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번엔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난제도 제가 말했지만 체력이 저는 체력이 실력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기자도 똑같아요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만이 한 가지 더 사실관계 확인하는데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 체력이 없으면 정말 큰 사고 터지거든요 그게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구나 저희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체력이 가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으로 뛰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귀찮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대충 하자 이 정도면 됐어 그러다가 그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거든 이분은 정말 몇 번의 좌절이 있었는데도 그걸 딛고 일어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청년 창업 이게 보면 사실 은퇴자들이 창업하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 청년 창업자들 많잖아요 엄청 많죠 일자리가 요즘 대기업들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안 하니까 고충 이런 부분들도 참 앞으로는 분명히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존의 자영업자들 뿐만이 아니고 기존 창업자들 뿐만이 아니고 새로 신규 청년 창업자들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서 제가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내 나이 63세 63살의 너튜브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전 저도 꾹꾹 눌러두었던 꿈이 살아나기 시작했지만 63살에 제가 도전하기에는 너무 먼 길 같았어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8살 된 손자가 유튜브에 올린 핸드폰 동영상을 봤습니다 손자에게 할머니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니 하고 물으니까 유튜브에 가면 채널 만들고 영상 올리는 법 알려주는 거 많아요 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내주더군요 저는 그날부터 그 영상을 보고 또 보면서 편집하는 걸 배웠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생소했지만 반복만이 제가 할 수 있는 거라 여기면서 복습 또 복습한 끝에 드디어 영상을 촬영해서 편집하고 업로드했습니다 첫 영상은 서툴고 엉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고 매일 배우고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일주일에 5편씩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 콘텐츠는 몸에 좋은 자연식품의 효능을 알리고 간단한 요리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화장품 가게를 하면서 나빠진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연식품에 관심을 가진 게 계기였죠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자 3개월 만에 구독자는 1,000명을 넘었고 2년이 지난 지금 구독자 4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입도 2년 합계 1,400만 원 정도인데 유튜브 수익은 미국 달러로 지급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고안율 시대에 든든한 효자 노릇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성취감입니다 저의 소소한 일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되고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계획하고 이루어가니 요즘은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참고로 제 채널 이름은 시골일상컨트리 브이로그입니다 하셨습니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3살이신데 제가 대학선생 하면서 제가 정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변화가 멈추는 순간에 늙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늙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응이 아니라 늙는다는 것의 기준은 연령의 기준이 아니라 변화를 멈췄을 때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늙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되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생물학적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새로운 변화를 추구를 못하잖아요 새로운 거 배우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겁나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저분은 진짜 대단하시네요 MZ세대야? 더군다나 새로운 기계 분야를 사실 더 사실 이게 과거 세대들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대단하시네 컴퓨터 편집하고 이러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요 키오스크도 힘든데 유튜브 편집을 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윤혜 씨도 그렇고 최 교수님도 그렇고 유튜브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어떻게 좀 짭짤합니까 저는 그냥 콘텐츠만 제공하는 곳이고 제작하는 사람이 따로 도와주는 곳인데 그분들 제작 비용만 나올 정도면 좋겠는데 충분치 않습니다 제가 광고 같은 건 안 받기 때문에 그럼 광고는 안 받고 저는 상업광고는 안 받는다 이걸 처음부터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는 한 24만 명 되는데도 엄청 많네요 24만 명 되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수입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윤혜 씨도 지금 구독자가 꽤 되죠 저희는 이제 곧 30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가 좋은 게 사람들이 트렌드 좋아하는 거 해보고 아니면 다시 바꾸면 되니까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작비나 이런 게 플랜이 길잖아요 그래서 더 시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많고 고충이 있다면 이제 방송국에서 유튜브에 좋은 콘텐츠들을 따라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기존의 방송국에서 예능 같은 경우에 그래서 문제가 된 경우들이 몇몇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존이나 특히 공중파 채널에서는 더 발 떼어서 움직여야 된다 아니면 물갈이를 하던지 새로운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 저작권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사업이라는 것보다도요 그냥 제가 평생 선생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은퇴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제도적인 선생생활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필요로 하다면 제가 가진 지식을 지식을 좀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요 그들이 필요로 하면 좀 제공하겠다는 점에서 재능기부 그렇죠 그런 거죠 기획재정부 장관 이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재부 장관 하셔야지 은퇴하시고 그런 건 맨날 기재부 너무 까서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사람 더 끌려야 할 수도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저는 아니 그런데 유튜브가 유네 씨 같은 경우에 최 교수님도 그렇고 이분도 보니까 지금 한 2만 구독자가 4만 명을 받는 거죠 4만 명이요 구독자 뭐 이렇게 늘리는 그런 팁 같은 거 그런 거 있어요 유네 씨가 잘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구독자들은 저희 채널을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거의 90%거든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후방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유튜브 채널은 조회수가 중요합니다 조회수 구독자가 적어도 조회수가 알차게 나오면 광고도 많이 붙고 그만큼 사람들이 챙겨본다는 거기 때문에 조회수가 중요하죠 저는 사실 제작 기술 쪽은 까막눈이고요 그거는 그냥 해주는 사람한테 다 맡기고 있고 저는 그냥 콘텐츠만 그냥 만들어서 제공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해보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아까 최 교수님 말대로 유튜브라는 게 그게 참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나쁜 점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공짜로 해줄 수는 없고 적당한 수입선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존의 KBS, MBC, SBS 이런 공중파들만 여태까지는 그 기능을 했었는데 개인들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대단한 시대의 변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는 하나의 과거에 우리가 인쇄술이 인쇄술 혁명을 얘기할 때이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촉진하는데 굉장히 출발점이 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보가 확산되는 일이라고 해서요 언론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튜브 같은 것은 디지털 쪽으로 구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정보를 더 확산시키는 저기 하나의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기술이 그러니까 사회 진보를 하나의 견인하는 하나의 중요한 촉진제로 지금 작용하는데 유튜브가 그 중에 하나가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교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했는데 구글이 이미 오프라인 대학을 앞선 지 오래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구글이 구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 다 많거든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들 같은 것보다도 훨씬 나오고 더 많거든요 콘텐츠가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혜 씨가 소개해 주실래요? 네 마트집 딸내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온 김지연 님의 사연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첫 마트는 성북구 석관동이었습니다 그 동네의 주 고객층은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전단을 들고 다니며 10원이라도 저렴한 물건을 찾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물건을 제공하려고 새벽 일찍 농산물 시장에서 싸고 좋은 물건을 사와 판매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노력은 마트 번창으로 이어졌고 도봉구 도봉동에서 두 번째 가게를 내게 되셨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주민이 주 고객인 이곳에서는 부모님은 기존 상인들의 터새로 마음고생을 했지만 매주 행사도 열고 친절과 정성으로 손님에 대해 점차 단골 손님이 늘었습니다 불행은 첫 번째 마트가 재개발로 문을 닫게 되면서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인천 계양구 계양동의 세 번째 마트를 열었는데 높은 월세지만 장사가 잘 된다는 말만 듣고 인수한 마트는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트를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 번 돈을 모두 쏘아넣고 집도 담보로 잡혔지만 결국 빚을 지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았는데 결말이 빚이라니 부모님은 허무해하셨죠 그렇지만 성실의 힘을 믿은 부모님은 곧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부터 마트 배달리까지 하셨고 어머니도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요즘 경제 분위기는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중요한 느낌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부모님의 지난 삶을 돌이켜봅니다 여행 한 번 가지 않고 손님과의 약속을 위해 열심히 살아도 자영업자는 한순간의 실패로 폐업의 아픔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지 않아도 자영업으로 버는 돈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는 있어도 노후 대비를 하기에는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같이 근면 성실한 사람들이 경제를 움직인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여도 성실함을 유일한 무기로 열심히 사랑하는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며 저는 최선을 다해 일해온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전국의 자영업자분들 여러분은 존중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모두 힘내시고 자영업자의 땀과 눈물이 웃음과 보람으로 돌아오는 세상이 되길 희망합니다 라는 훈훈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사연 중에 이게 참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중요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게 참 이래서는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땀의 대가가 존중받는 땀이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저희 프로그램도 경제소득 항상 제가 맨날 그냥 외치는 게 슬로건이죠 경제와 정의를 다 같이 잡아보자는 거잖아요 누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저라도 우리라도 외쳐줘야지 우리라도 외쳐줘야지 그래야지 민주적인 자본주의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땀과 이렇게 자기 성심성의껏 재산을 모아보신 분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지만 그냥 갑자기 졸부가 되신 분들은 한 번 세게 맞으면 다시 회복하는 게 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최기수님은 어쨌든 이분 사연 들으시면서 어떻게 좀 와 닿으셨습니까 저분들한테 땀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미안한 게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사실 땀의 대가를 바라는 분들과는 현실이 굉장히 거리가 멀지요 갈수록 멀어지고 있죠 더군다나 갈수록 이예요 우리가 작년 1년 동안에 한 2년 동안에도 보게 되면 돈이 엄청 풀렸는데 자산 소득에 증가하고 일반 땀을 흘려서 경제활동 통해서 소득하고 증가 차이를 보면 한 23배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서는 누가 사실 땀을 흘리고 싶겠어요 특히 젊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그러니까 바꾸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사실 그러니까 땀을 흘리려 땀이라는 것은 사실 존중을 받기가 힘들죠 존중을 받기 힘들는데 땀을 존중받게 하려면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적인 부분도 개혁해야 될 필요는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지식에 넣어서 굉장히 하여간 미안한 감이 있죠 그 부분을 바꾸는 것은 그냥 시장에 맡겨둬서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게 있는 거거든요 국가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국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장에 놔두면 자본의 DNA는 원래 그런 거거든요 힘없는 경제적 약자 착취해서 내 배를 더 불리는 내 파이를 더 늘리는 거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거를 막아주는 게 인간의 이기심을 막아주는 거는 사장님과 회장님과 자본가의 양심함을 깨두어서는 절대로 그 이기심을 못 막습니다 그걸 막아주는 게 강력한 법과 제도 규율이거든요 그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무 좋은 얘기했다 오늘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사연 제가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보 우리 퇴사하고 치킨집이나 차릴까라고 쇼라는 제목으로 최오린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아파트 상가에는 냄새가 아주 기막힌 치킨집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그곳을 지나칠 때면 치맥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 힘든 곳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 가게 문 앞에 임대란 편말이 붙었습니다 장사는 잘 되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 내놓는 거라 하시더라고요 치킨은 뭐 배달 위주니까 나는 닭만 튀기면 되겠지 실행력 하나 하면 어디서 지지 않는 저이기에 떡하니 치킨집을 계약한 게 2015년이었습니다 결과요 주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들어오더라고요 남들은 오픈빨이라고 하지만 잘되는 가게를 인수한 제 안목이 스스로 대견했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몸은 천근 만근이었지만 돈 버는 맛에 힘든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첫 번째 고비는 배달에서 발생했습니다 술 먹고 뻗었다 아프다 뭐 이렇게 배달 사원의 결근이 너무 잦다 보니까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치킨 장사의 핵심은 배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경차로 배달하고 아내가 주방을 맡게 됐습니다 다시 파이팅했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선배 사장님들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오프라인 광고 책자인 쿠폰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안 해서 그렇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쿠폰북 업자에게 물어보니 책 한 권당 광고비 30만 원 또 한 책자만 해서는 안 되고 다섯 종류 이상 해야 한다고 해서 150만 원을 주고 신청했습니다 다시 가기가 잘 됐습니다 신나서 장사하는데 이번에는 영역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침대로라면 점주들은 할당된 지역에서만 장사를 해야 했는데 몇몇 점주들이 배달 영역을 모호하게 해서 우리 지역까지 넘어와서 배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사에 얘기했지만 이는 본사의 문제가 아니라 배달 앱의 문제라고만 하고 이렇게 4년간 마음고생 몸고생하고 치킨집 문을 닫게 됐습니다 누가 요식업 시작한다고 하면 꼭 이 말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장사하시려면 장사가 잘 되는 식당에 가서 배달 알바라도 최소한 1년 이상 경험해보라고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배달은 창피해서 못한다고요? 이거 배부른 소리입니다 셋째, 은행 빚까지 져서 반년도 못 버티고 쓰러지는 요식업체들 많습니다 여유 자금을 모두 올인하지 마세요 넷째, 만약 빚을 지더라도 소상공인진흥원이나 경제통상진흥원의 절의 대출을 알아보세요 찾아보면 무상정부지원금도 무척 많습니다 두서없지만 대한민국에서 요식업을 꿈꾸는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저의 치킨집 운영기를 이렇게 올려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듣는데 닭살이 계속 돋았어요 제가 요식업 한다면 이 말 전해달라는 이분 마지막 사연이 이 말 있잖아요 정말 윤혜씨가 단식하지만 마지막으로 힘을 짜내서 힘차게 다시 한번 읽어봐주세요 첫째, 장사를 하시려면 장사가 잘 되는 식당에 가서 배달 알바라도 최소 1년 이상 경험해보세요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배달은 창피해서 못한다고요? 배부른 소리입니다 셋째, 은행 빚까지 져서 반년도 못 버티고 쓰러지는 요식업체들 많습니다 여유자금 절대 올인하지 마세요 넷째, 만약 빚을 지더라도 소상공인진흥원이나 경제통상진흥원의 절이 대출 알아보세요 찾아보면 무산정부 지원금도 무척 많습니다 꿀팁이네요 정말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저는 되게 너무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아파트 상가만 하더라도 떡볶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또 떡볶이집이 오픈하고요 커피집이 있으면 그냥 줄줄이 커피집이 연속으로 있어요 약간 이런 뭐라고 하죠?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종의 상도가 없어요 그래서 치킨집 옆에 치킨집이 있고 그래서 진짜 자영업자분들 너무너무 힘드시겠다 어쨌든 소비자들은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나눠 먹는 거잖아요 최근에 떡볶이집이 열었는데 어쨌든 좀 원래 있었던 사장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옛날 그 집만 갑니다 뭔가 그렇게라도 해드려야 될 것만 같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폐업도 굉장히 맞아요 엄청 많아요 저는 이제 시간 허용될 때마다 이제 와이프하고 저녁때 동네 산책하는 게 그러는데 조금은 얼마 전까지 있었던 가게가 저기 컴컴하게 문 닫고 임대 써 있고 다른 걸 바뀌거나 임대 간판이 붙어있거나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가슴 마음 아프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이 소개된 네 분 강정현님 김지연님 백연기님 최우림님 네 분께 감사드리고 아울러서 월장원에 나가실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사연은 홍사원의 경제쇼 홈페이지 내가경제스타K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12월 9일까지 계속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배궁 교수님 그리고 오윤혜 씨 감사드리면서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